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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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없어요 한국국토정보공사 오늘의 일은 5인원 품을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화이트선이 안 가는 이번 기회에 함께 오늘의 일은 5인원 품을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일은 5인원 품을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영화 끝나고 케박샤로 가고 있는데 누나요 카메라는 안 보일 것 같은데 눈 오고 있어요 오늘의 일은 5인원 품을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일은 5인원 품을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일은 5인원 품을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콩나물 아, 하하하 참고로 고춧가루 고춧가루 후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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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춧가루 도넛 케밥이에요 치킨 케밥이에요 치킨 케밥이 너무 커서 잘라 먹기도 힘들어요 두께가 진짜 두꺼워요 지저분하게 됐는데 엄청나게 많아요 우선 제가 제일 먹고 싶었던 보넛 케밥 먼저 먹을게요 먹기가 너무 힘든데 너무 맛있어요 어허 오늘 나갔다가 무지에서 이거 사왔어요 법랑 재질의 뭐라고 해야 되지 그릇? 이 사이즈도 사왔어요 이 사이즈도 사왔어요 냉동실도 사용 가능해요 근데 전자레인지나 IH 조리기에는 사용할 수 없대요 그리고 집에 오니까 택배가 와있어가지고 이거 열어볼게요 아이고 아이고 이런건 처음 써봐서 이렇게 블루투스 스피커까지 같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블루투스 아 블루투스 스피커래 블루투스 리모컨 이 블루투스 리모컨 저희 집에도 있는 건데 똑같은 거예요 어제 눈이 와서 가다가 포기했기 때문에 이거 가서 사이즈 다시 보고 사야 될 것 같고 책도 반납하러 다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여행이 오셔도 돼요 바닷가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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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이 나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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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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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